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공유관계 한번 봐볼래요? 공유 공유는 작년에 합의하고 공유가 이론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서 올해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좀 될 거라고 해서 프린트를 사례형 형태로 갖다 놨어요 형태 자체가 아마 미리 나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일단은 가불병 해가지고 나올 때에 항상 지분율이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분은 6분의 4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6분의 4가 되는데 항상 그 지분 과반수권자가 나오면 이걸 좀 체크해가지고 비율 퍼센트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올 때는 공유 지분인데 공유 지분은 거의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분은 밑에가 나와 있긴 하지만 지분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각자다라고 되어 있고 단독으로 한다는 거 동의받아요 안 받아요? 동의를 안 받고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의 지분율이 6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인데 갑이 자신의 지분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담보를 설정할 때 을과 병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각자 거니까 자기 거니까 지분은 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작년에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높고 만약에 지분 비율 퍼센트 이 지분은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지만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지분율에 따라서 그 퍼센트를 알면 좋은데 만약에 지분 자체가 등기가 안 돼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균등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분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이 다른 것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문제가 나오는 건 2번인데 지분은 2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다른 동의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양도, 담보 제공, 포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포기라는 글자를 계속 나오는데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이죠 소유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전부 다 단독행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부가 설명을 하면 소유권의 포기인데 소유권의 포기는 뭘로 가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이에요 그럼 이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그런데 여기 공유 지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 지분의 포기라든지 또는 합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단독행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의사표신 도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포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의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유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이 될 건데 상속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이 또 있잖아요 합유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상속이 안 됩니다 이런 형태가 그래서 반드시 전제조건은 공유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상속인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집합건물 소유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특별법에 가면 그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 부분 소유자가 돌아가시더라도 공용 부분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 같은 게 상속이 되지 않아요 그건 국유로 가요 거기는 여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유가 나오거나 여기는 균등 이런 멘트가 나오면 X가 된다는 거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 균등이라는 걸 좀 가렸을 필요는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이 설문지에다가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1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이 지분율을 그대로 멘트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이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끝을 뭐라고 나오냐면 균등하게 이게 귀속된다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균등하면 틀리다고 해놓고 여기는 맞냐 그러면 퍼센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설문지에다가 퍼센트를 같이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건 균등하고 나와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특약할 수 있다 약속하는 건데 당연히 유효인 거죠 이건요 우리 5년간만 지분 처분을 하지 말자 각자 그래서 되어 있는 겁니다 지분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잘 나온 것은 이 3번하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가장 잘 나옵니다 3, 4번이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죠 공유문의 관리 방법인데 이 관리 방법하고 이것도 엄청 잘 나오죠 관리 방법이 공유문의 관리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갱신한다든지 또는 해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 사용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값이 아까 6분의 1이었죠 을 6분의 1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4가 될 때 이렇게 토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값이 이 부분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려면 원래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공유물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권자 이걸 외우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과반수가 그냥 보이는 거니까 공유자의 과반수 그럼 안 되고 공유 지분의 과반수 그래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 좀 체크하면 되는 건데 먼저 여기를 읽어보면요 병이 아까 지분율이 얼마였어요? 병이 이게 6분의 4였거든요 병은 값과 을의 동의 없이도 절대 동의를 안 받습니다 공유 문제가 나오면 동의를 받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버린 건 동의를 안 받았어요 토지를 정액에 임대차했습니다 그럼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차인 거죠? 이건요? 그러면 값이나 을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정의라는 사람에게 나가라 하고 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값과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정의 누구의 지금 정의?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값에게 아니 병에게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번에 읽어봤으면 저번 주에 받았으니까 읽어봤겠죠 그런 정의가 성의가 없으면 할 말이 없고요 값과 병인데 여기가 정이 나오고 여기도 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누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오타가 난 거죠 그럼 누구로 바꿔놔야 돼요? 여기는요 소수 지분권자니까 값이겠죠 이건 줘야 돼요 병이 아니라 값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에게요? 과반수권자에게 이 부당이득, 차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차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과반수권자에게 청구해야 되지 여기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 정도는 하나 좀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저번 주에 프린트가 나갔으니까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끄적끄적 이게 그냥 보관했다가 가져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오타라는 건 알잖아요 이게 한 번 정도는 소수 지분권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 그렇죠? 소수 지분권 의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나오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돼야 안 돼요? 돼요 타임 물건도 매매가 가능한데 임대차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을 물으면 유효이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다만 그 임차인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나겠죠 왜 그러냐면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사후의 문제인 거고 임대차 계약 자체만 놓고 온다면 이건 유효인 거예요 유효이지만 결국은 임차인은 쫓겨난다는 거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도 유효가 되고 임차인도 거기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이지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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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쫓겨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의 무예요? 유효이다 이렇게 지분 과반수권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병은 동의 없이 공유하는 토지에 특정 부분이죠 특정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소수 지분권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만큼만 쓰는 거예요 6분의 1만큼만 그럼 우리 생각은 갑의 지분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만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사용수익할 때 이 사람은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갑은 그럼 결국은 나중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을이 누구한테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동의도 안 받고 왜 6분의 1을 점유 사용하는 거야? 이걸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는 된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소수 지분권자가 이걸 전부 돌려받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소수 지분권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모의고사에 모두 정답 처리했던 게 그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분 과반수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이 과반수권자 병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인도 청구가 가능하고 방해 제거도 된다 안 된다 제거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과반수권자냐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인도가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갑이 6분의 1이고 을이 6분의 1이고 병이 6분의 4가 되는데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공유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그럼 여기 소수 지분권자도 있고 소수 지분권자도 있고 과반수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을은 똑같은 게 A라는 사람에게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 청구라고? 똑같은 반환이나 인도나 똑같은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건 제3자가 불법 침해했을 때는 전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공유자 한 사람이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여기는 제3자 외부지로 3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보존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한다 이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유물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나중에 가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상황이 단순 비례를 한 계산법이 아니라고 알겠죠? 상황에 따라 요소에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세법하고 민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과목 숫자가 다르는데 숫자 갯수가 다르는데 세법 16개 다 맞아도 합격하나요? 못하나요? 과락이에요 그거 그렇죠? 다 맞아도 그런데 민법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100점 그렇죠? 다른 거야 상황이 다른데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있어요? 갑이 2분의 1씩입니다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2분의 1씩이면 지분 과반 숫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갑이 2분의 1이고 의도 2분의 1이었는데 그 토지에다가 갑이 서락도 없이 소나무를 심었어요 정원수를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을이 그랬던 거야 갑한테 야, 너는 왜 동의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나무를 심었냐 우리 토지 전문을 내놔라 반환, 인도를 해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과거에는 인도도 되고 방해 제거도 됐었어요, 판례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똑똑한 반대 당사자 똑똑한 사람, 변호사가 야, 전부 돌려받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도 2분의 1이라는 사용권이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분 과반 숫관자도 아니고 왜 당신 마음대로 관리 방법을 정하는 거야?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균등하면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갑이 아까 여기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뭐예요? 2분이라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허락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누가 들어갔던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애한테 뭐예요?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도 청구 인도가 됐습니까? 이거 하고 방해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손배청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과거의 판례는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판례가 바뀌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러냐면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공유 방법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분 과반수권자는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32회 때인가 한 번 시험에 기출을 시켰어요 우리 시험에 내고 그대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공유가 사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혀 공유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는 이것도 한 번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있죠 바뀐 지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최근 판례에 그러잖아요 최근 판례에 그러면 판례는 보통 10년 치를 최근 판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똑같은 사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10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최근 판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협의 없이 베타조 정할 수 없다 이 그림 조심하고요 지분 과반수권자는 상관없죠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으니까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베타조로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볼게요 소수 지분권자가 우리가 누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일까? 갑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가 베타조로 동의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동의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공유회에서는 동의 받았다 그럼 문제를 안 내요 동의 없이 베타적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예요? 을 제가 6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반환천구 인도가 돼야 안 돼? 인도천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방해체구는 됩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대조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는 뭐라고요? 반환천구가 안 된단 말이죠 됐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가봐요 거꾸로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는 누가 있어요? 지분과반수권자 보인가요? 그럼 지분과반수권자는 아까 누구였어? 병 그냥 6분의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반환천구도 되고 방해체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대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분과반수권자는 반환천구도 되고 방해체구도 되는데 소수 지분권자는 된다 안 된다? 뭐가? 반환이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32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판례가 바뀌고 아셨죠? 이건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이거 이거 같은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봐도 돼요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린트는 별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다 중요한데 나름은 이게 알겠죠? 프린트 정말 잘 만들어진 건데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모의고사 보거나 정리할 때 이걸로 봐도 준비해도 괜찮아요 어렵나요? 프린트가 다 위에가 있으면 밑에 설명을 단 건데 OX로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구어체라고 그래요 말할 때 투 그랬어 저랬어 하다가 뒤에 OX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어체에요 실제 시험은 문어체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이 위에 있는 걸 응용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잘 해석을 해보면 밑에 OX 문제를 많이 봐도 괜찮아요 자, 보여요 여기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을이 그럼 단도로 토지를 베타지로 점유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병이라는 사람이 얼마였어요? 지분율이 6분의 4 그러면 지분 과반수권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의뢰계 뭐라고 했어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도 돼 안 돼? 반환도 된다 인도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갑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지 갑은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는 되지만 반환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갑이 나왔네 여기 소수 지분권자죠 그러면 의뢰계 자신의 인도라는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뭘로 바꾸면? 방해 제거 그거 맞는 거예요 방해 제거 여기가 이건 안 되지만 방해 뭐가 된 거예요? 제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병이 있죠? 병 6분의 4잖아요 그럼 의뢰계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되죠 왜? 지분 과반수권자는 인도 청구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1, 2, 3, 4만 잘 비교해도 이 위에 있는 판례 변경된 판례를 그냥 알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공유물 처분 행위도 중요한데 처분은 매매계약을 생각을 해보죠?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은 소수 지분권자가 원래 매매는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갑을 병이 있단 말이에요 6분의 1, 6분의 1, 병이 6분의 4가 되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지금 팔아넘긴 거예요? 이 병이란 6분의 4가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의를 안 받고 A라는 사람하고 뭘 했던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A 앞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등기가 들어갔다 그럼 이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거예요 이 계약을 물어볼 때가 있고 처분 행위를 물어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원래 답을 물어볼 때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이 A의 매매계약은 동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6분의 4는 자기 물건 매매가 되는 거고 6분의 1은 타인 물건 매매로 유효가 되는 거고 이 처분 행위, 이 처분 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총에서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의 6분의 4는 유효부여 유효가 되고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뭘로 해야 돼요? 병 6분의 4는 유효가 되고 을 거하고 갑 거라는 것은 6분의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처분 권자가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해 돼요? 지금 상황이 갑을병이 있는데 지분 과반수 권자가 매매한 거잖아요 동의 없이 그리고 등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는 자기 물건도 매매가 되고 타인 물건도 매매가 되니까 전부가 유효지만 등기 자체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은 판 거거든요 자기가 그럼 자기 지분에 대한 등기는 유효이 뭐예요? 유효이지만 을과 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하고 이걸 물어볼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답이 그럼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소수 지분권자죠 아까 6분의 1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토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처분 행위는 갑의 지분이 6분의 1이죠 그건 유효지 그런데 을과 병 6분의 5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가 되는 거고 을과 병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 무효에는 무효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처분 행위 이 자리에다가 매매계약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매매계약은 그러면 전부가 유효가 돼야 되는 거고 매매계약은 이해 됐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매매계약이냐 여기가 처분 행위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글자가 처분 행위는 지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매매계약은 그러면 전부가 유효 알아들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냐 이걸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미리 나왔는데 무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올 건데 이게 보존 행위잖아요 보존 행위인데 이게 물청이죠 보존 행위 물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갑이나 의도 소수 지분권자도 누구에게 무에게 단독으로 토지의 반환을 이게 반환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소수 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의 상황하고 제3자가 외부에서 불법으로 사용할 때의 차이점 보이시죠?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지금 지금 이 밑에 건 이거 사례죠? 이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에 지분의 비율 한도 내에서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이나 또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부당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똑같이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은 무조건 자기 것만 청구하는 거예요 차임 아니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분의 비율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 지문을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보고 공유 문제 떨어지면요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못 맞히면 이걸 풀어가지고 한 페이지 반을 풀어가지고 공유를 못 맞힌다 그러면 공유를 못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이 지문이 다 답인데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니까 이 처분행위 보이죠? 전원동의해야 돼요? 알겠죠? 처분행위는 전원동의해야 돼요? 전원동의가 없으면 처분권자만 유효가 되는 거라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럼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 처분행위는 아니 무효하면 되지 처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동의가 없는 지분권자는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 처분행위는 뭘로 가요? 처분권자의 지분은 유효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을 문구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요 이 3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보라는 거지 이 1번 사례 이 사례를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밑에 공유물 변경이라는 말 보이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신축이라고 생각을 해라 왜 그러냐면 지분 과반수권자가 아까 얼마였어요? 6분의 4죠 병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었다고 할까? 농작물 같은 거 농작물을 심었어요 동의도 안 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왜? 농작물이 다 자란 다음에 뽑아버리면 그 토지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공유물 관리예요 그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지분 과반수권자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그 토지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그럼 그건 관리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변경이라는 거야 공유지 토지를 완전히 변경했다 그렇죠? 보통 대학생들 방학하기 전에 얼굴하고 방학 이후에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변경이에요 그건 관리가 아니라 그런데 방학하기 전에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푸석푸석했는데 방학 끝나고 나왔는데 뽀송뽀송하더라 이건 뭐예요? 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면 이건 다르게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이제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원 동의가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요 그런데 지분 과반수권자 누가예요 지금? 병이 을과 갑의 동의 없이 뭐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나대지다 뭘 진 거야? 건물을 신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 권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전원 동의니까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을 병이 있었단 말이죠 6분의 1, 6분의 1이 되고 6분의 4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누구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누가요? 소수 지분권자 갑이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전부 철거 전부를 철거시킨다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전부 철거가 돼요 6분의 4는 예거니까 여기 이렇게 쪼개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남겨놓고 이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조건 치면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알겠죠? 전부가 철거 된다 이거 신축 보이면 그거예요 건물 신축 그러면 이거 이 사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물 보존행인데 보존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법이 따라 들어와요 혹시 지문 중에 불법으로 누가 들어왔다 불법? 그럼 뻐뜻 생각나야 돼 아 물청 보존행위 물청 반환 방해제건 다 된다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손해배상은 뭘로 가라? 지분의 비율만 가라 알아들어요 지금? 공식이에요 공식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존 불법 그럼 뭘 물어봐? 단독으로 뭐 한다? 전부에 대해 반환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됐죠 이건 물청이니까 알아듣죠? 그런데 만약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나왔네 이 손해배상은 뭘로만 가야 돼?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전부를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안 돼 안 돼 뭘로 가야 돼?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우에건 틀린 거라는 거죠 제 말 이해 됐죠? 다른 사람 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것만 주장을 해야지 내 것만 이해 되죠? 불법이 이게 중요해요 불법 불법이 보이면 뭐다? 단독으로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에 대해서 각자가 그 다음에 제3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으로? 신입했다란 말 보이죠? 그럼 각자 전부 물청 되는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 소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부 사용하고 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소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부를 사용한다 동의 없이 그럼 이건 지금 3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 거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금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환이 돼? 안 돼? 안 된다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안 되고 뭔만 된다? 이것만 된다 단 여기다 옆에 쓴다면 누구는요? 지분, 과반, 수, 권, 자가 나오면 이건 인도도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지문은 좀 넘어가긴 할 건데 세 번째 지문은 아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 이 4번하고 너무 위에 가 있죠? 얘하고 얘가 지금 애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애를 들어놓은 게 뭐냐면 여기는 3자가 불법 침해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소수 지분권자가 침해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 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됐죠? 말소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등기 말소 청구란 말 나오잖아요 혹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거 이거 주장할 수 없다 보이죠? 이 멘트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갑, 을, 병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등기가 이렇게 있는 토지가 있는데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면 공유자 중 한 사람 누구예요? 병 앞으로 단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럼 안 되지 공유자니까 세 사람 다 올라가야죠 그러면 이때 기분 나쁜 사람은 갑하고 을이 기분 나쁘지 왜 나는 등기가 빠졌냐 명의자가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한단 말이죠 그럼 전부 말소에 지분 말소예요 병의 등기 6분의 4는 유효잖아요 병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뭘로 가야 돼? 갑이나 을은 자기 지분만큼 지분을 뭐라고? 지분 말소를 해달라고 들어가는 거지 전부 말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 있냐면 갑을 병이 원래 공유자인데 생뚱맞게 예를 들면 정의라는 사람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사람 그럼 정의라는 사람은 3자죠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야 된다? 전부 말소예요 지분 말소예요 전부 말소 얘는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요 얘는 전부를 말소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시험장의 위아래를 바꾼단 말이죠 이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3자 명의로 보인가요? 등기가 된 거야 공유자가 아니고 밑에 그 사례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전부 말소 지분 말소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밑에 보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거야 그럼 전부 말소에 지분 말소 이제는 지분 말소로 가야지 이거 틀렸네요 지분 말소 할 수 없다 그래 맞네 옆에다 뭐 해야 돼? 전부 말소 할 수 없다 맞는 거잖아요 그럼 뭘 써놔야 돼? 지분 말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부정을 써놨네? 긍정을 써놨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가 됐든 신랑이 됐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거 안 돼 당신이 뭐라 한다고 그거 하지 마 맨날 부정적인 말소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계속 결국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싫어하거든 힘이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힘들어 죽겠어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신랑이 그래요 누구나 다 붙은 시험인데 뭐가 힘들어?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으로 때리고 싶죠? 같은 의미라고요 지금 이게 말 한마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라는 게 자체가 자 이렇게 정리된 거죠 이게 문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장 이건 구어체 이건 문어체 이 OX 문제를 좀 많이 풀어라 많이 봐라 그런 거예요 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유자 1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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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여기도 공유자 중입니다 중 1위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서 자기 지분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할까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인데 토지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때 이 가비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 등기가 2분의 1로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 명의로 그런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을의 지분 자체가 뭘로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병 2분의 1로 등기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가비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병 당신은 공유자가 아닌데 왜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거야 이거 을로 바꿔줘 말수해줘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이건 뭐예요 오지랖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 지분이 정확히 됐으니까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건 보존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요 이게 지금 이게 이거예요 지금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진정 명의를 청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라고 이 그림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 3번 그림이 지분이 그게 잘 나오는 지분은 아니지만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들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부담인데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요?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죠? 지분 비율로 내지 않나요? 보통 평수 24평일 때 공용관리비하고 32평일 때 공용관리비 관리비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균등 부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균등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분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몇 년간이에요 1년간 체납을 하게 되면 지분 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 병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부담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야 당신 가지고 있는 지분 있지? 6분의 1? 내놔 내놔 팔아 그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요 100% 이건 형성권이거든요 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인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1년이 2년으로 바뀔까 봐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1년이라는 것보다는 2년이 더 친숙해요 훨씬 2기, 2년 이게 친숙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좀 조심할 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단독입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뭐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할 청구를 그런데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공유자가 우리 5년간만 분할하지 맙시다 하고 특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5년 단위로만 갱신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바야 10년 하자 그건 안 됩니다 5년이에요 5년 만기가 되면 다시 5년 연장 또 5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공유인데도 불구하고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여기 경계표, 국어, 담벼락 분할하면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이 뭐예요? 공용 부분이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대지사용권 같은 거 있죠? 이거 함부로 분할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보인가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분할이 되어 있어요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거 책상 기억나요? 초등학교 책상 하나인데 가운데 사선을 그어가지고 내 땅, 네 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공유로 되어 있죠 등기는 한필지 공유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경계선이 이미 그어져 있잖아 네 땅, 내 땅이 알아들어요? 그럼 그건 이미 글자를 봐봐요 이건 구분되어 있다고 구분된 소유가 공유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인데 네 거, 내 거가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끔 오해를 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을 나누자 그런 개념이지만 정확히 개념은 그 경계선을 그자는 거예요 이 땅의 경계선을 네 거, 내 거의 경계선을 그자는 건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단지 등기가 한 필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건물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시골 면사무소에서 소재에 샀는데 그게 분할을 못했어요 나는 그때 왜 분할을 못했는지를 몰랐었어요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분할 안 되고 단독 명의가 안 돼요? 그랬더니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옆에 있는 3층 건물하고 여기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에 유배가 된다고요 여기에 나눠지는 거 난 그걸 몰랐던 거야 그게 그래서 만약에 분할 청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있을 때 용적률 건폐율이 필요하잖아요 몇 퍼센트라는 게 그게 유배가 돼 버리는 거야 분할 청구가 안 됐던 거지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가 안 돼 이미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분할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전범인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관을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거 안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소멸시에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소멸시에 걸리는 건 이것만 외우면 되지요 뭐 뭐 뭐예요? 지지전망 외우면 돼요 지상 지역 전세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을 발생시키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데 저당권이나 유치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지지전망 걸리기 때문에 그럼 지지전에다가 지상 지역 전세권에 끝터리가 채권자가 들어가면 소멸시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만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서는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시호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있죠 공유물 협의가 성립됐어요 협의가 성립됐다는 건 경계선이 그어졌다는 거야? 안 그어졌다는 거야? 그어졌지 그어졌는데 그중에 꼭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소송을 재판상으로 분할 다시 해달라고 미친 사람이야 왜? 당사자가 이미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법원에다가 다시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그래 버리면 당사자 협의 경계선하고 법원의 경계선이 달라버리면 난리 나버립니다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협의로 분할이 되어버리면 경계선이 그어져 버리면 재판상 분할은 어떤 경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공유물 분할을 협의했는데 협의했는데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왜 협의한 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이행을 하세요 하고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분할 청구가 아니라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협의가 성립돼 버리면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재판상 분할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꼭 물어봐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분할이 되냐? 안 된다? 그럼 X? 아니 있다? 그럼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 그래야지 알아듣죠? 이거 X예요?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이 됐든 재판상 분할이 됐든 분할 자체는 뭘로 쪼개는 거예요? 대금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어? 어? 현물이 원칙이야 현물을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할이 원칙이다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쪼개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3명이 공유자인데 땅떠리가 30평밖에 안 돼 그럼 현물로 분할하면 10평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코에 붙여 그걸 그리고 우리가 대지 분할이라는 게 최소 면적이 있죠? 주거 지역은 얼마예요? 최소 면적이 60제곱미터고 공업 지역은 얼마가 150제곱미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누리를 벗어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동 투자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샀다고 합시다 그럼 현물로 분할하세요? 그럼 대가리는 니가 갖고 몸뚱어리는 니가 갖고 꼬랑지는 니가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거나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만 대금분할이에요 이 대금이 경매거든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대금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원칙은 현물분할 A외가 뭐라고요? 대금분할이란 말이에요 A외가 원칙이 아니라고 이건 원칙이 이건 X X 그 다음에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요 알겠죠? 공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9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9명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요 나중에 가보면 지분 위에다가 저당을 설정할 때 이거 동의 받아야 안 받아야? 그 지분에다가 안 받죠 그런데 분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분할이 될 때 그 저당권이 원래 대출받은 사람 원대출 공유자로 집중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느낌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난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이란 사람 을이 있었고 병이 있었는데 얘가 3분의 1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지금 저당을 잡아놓은 거잖아 자기 혼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분할했단 말이에요 토지가 그럼 이 저당권이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 생각했다고 갚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중된다가 아니라 각각 지분 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존속이 되는 거지 집중이 된다 그건 틀리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집중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집중된다 그러면 틀리다 왜 그래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미 넘어갔어요 이것만 신경 써요 알겠죠? 집중된다 그러면 X가 돼 그래서 지금 보통 공유 지분이 경미로 나오는 게 보통 이거예요 공유지 한 사람의 지분에다가 저당을 잡았을 때 각각 토지별로 지분이 경미로 나오거든요 공유 지분 경매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담보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뭘로요?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 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독박 쓰면 안 되죠 만약에 갑을병이 있는데 갑을병이 A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공유 부분을 전체를 그럼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각각 3분의 1씩 담보 책임을 져주는 거고 만약에 갑을병이 분할을 했다 그런데 병의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도 3분의 1에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박을 쓰면 안 되죠 독박 아셔요? 전문용어라 이게 그다음에 전원 참여 보인가요? 5년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하면 3전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거 보이시죠? 현물 협의가 되면 재판상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다? 현물이 원칙이고 대금, 경매가 원칙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협의잖아 협의 186조 법률행위 안 해요? 해야 돼요? 재판상 분할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하지?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앞에 있는 거 따로 하고 지금은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판결 확정 시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는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이거 조심할 거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죠? 끝터리 집중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부가 분할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공유자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두 사람은 분할하고 싶은 거야 그럼 두 사람은 분할해 주고 여덟 사람은 그냥 공유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덟 명은 그냥 공유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하자고 할 때 전체 10사람이 분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분할할 사람은 분할하고 그냥 공유로 갈 사람은 그냥 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친구들 모임에 10명인데 짝짝꿍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은 나가고 나머지 7명은 또 남아서 또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말하는 거고 공유자 1인 보이죠?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 그림은 이 공유에서 법정지상권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관법지를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갑이고 여기가 을 공유 토지였고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누구냐면 건물은 갑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까? 을 건물은 갑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뭐라고? 뭐라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이 갑의 지분을 누가 을이 사버린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가? 여기 토지 위에 이 토지와 건물 위에 지금 건물이 같잖아요 여기 관법지가 나와 안 나와? 관법지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나오는 거예요 관법지가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원래 갑이란 사람이고 을인데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병이란 사람 을 그다음에 건물은 갑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관법지가 나오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 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이 갑에 지분만 매수가 된 거죠? 이걸 지분만 매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지분만 지분만 매수 지분만 처분한 거죠? 그럼 누구한테? 제 3자에게 그러면 을은 억울하게 합의 없이 지상권을 인정하면 꼴이 돼버려요 을은요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안 나와요 여기까지 법정지상권을 물어보면 조금 어렵긴 해요 작년에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밑에 거 있죠 8번 8번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대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건 상관없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네 이 그림은 이거네요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 있었고요 건물이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갑이 있었다고 이해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분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분할되면 이렇게 분할된 거야 토지가 그러면 을토지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갑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분할할 때 협의했겠지 그렇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관법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그런데 이걸 그림을 다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라고 작년에 법정지상권에 나왔기 때문에 풀려면 푸세요 풀어도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나와서 올해 나오기 좀 어려운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이 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이미 먹잖아요 그런 건 굳이 뭐 이렇게 풀고 싶으면 푸세요 혹시 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됐죠 이제? 자 넘어와 볼게요 이제 합의하고 총유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작년에 공유하고 합의를 이론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십시오 하고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합의는 조합이라는 글자 나오면 합의인 거 아시죠? 총유는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 교회 재산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의는 전부 다 전원동이에요 전원동 여기 지분 같은 것도 전원동이잖아요 그렇죠? 공유는 각자지만 그 다음에 여기 분할 청구 안 됩니다 합의는 여기 사망하면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으로 한가에서 돌려줘 버린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합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각자화하고요 합의 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문제가 배정됐었어요 등키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유 기억해 주세요 문중 땅, 종중 땅은 사원총의 동의를 걸쳐야 돼 안 걸쳐야 돼? 걸쳐야 되는데 이걸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중 땅에다가 종산에다가 묘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난 종중원이잖아 그럼 종중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묘를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묘가 들어서버리면 그 토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전원동의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사원총회가 있죠? 그래서 종산에다가 묘를 설치할 때는 종중의의를 걸쳐야 돼 사원총회를 걸쳐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중의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을 소송을 할 때는 뭘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걸쳐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를 혹시 대표자라고 하면 안 돼요 대표자가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그리고 여기 합의는 조합체잖아요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는 뭘로 한다고 그러죠? 공시법에 가면 이건 조합원 전원명의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조합명칭을 등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전원명의 조합원 전원명의로 해야 됩니다 조합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합에 가입할 일이 별로 없죠? 그건 있다 만약에 농업인 같은 경우는 협동 농협이 농협 지역 농협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이 돼서 투표권도 있고 배당금도 있고 또 추석날 되면 선물도 보내줘요 투자금을 얼마에 투자했나 하면 차이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건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 농업인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한 번 정도만 그냥 읽어주십사고 지금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쉬었다 오면 문제를 풀게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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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